공수처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평호입니다 공수처, 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개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검찰을 지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의한 검찰 지배법입니다 공수처를 책임지는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자지우지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기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라 부를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한국의 대통령이 새로운 권력기관을 수화해 갖는 것을 뜻합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독재의 길로 달려가는데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관일 뿐입니다 공수처는 죄를 만들 수도 있고 죄를 덮을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를 대통령이 소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수처는 더 이상 권력형 비리수사가 불가능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있었다면 조국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만들어서 안 됩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도구화하거나 수단화하는 것을 금지하면 됩니다 검찰개혁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검찰청법 제34조 검찰총장의 임명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조항만 바꾸면 됩니다 현재 검찰 내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을 추첨에 의해서 선발하고 임기를 보장하게 되면 정치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상당히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검찰추천후보위원회라는 거수기를 이용해서 대통령이 차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선임한 것을 막는 것만으로도 검찰개혁의 상당 부분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죄를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자기 수화에 갖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검찰개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공수처는 독재로 가는 통로를 여는 것에 해당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